자 신한금융투자의 이선혁 부장을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몇 주 전에 한 번 나오셨는데 그때는 제가 스튜디오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그날 일정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나저나 요즘에 금요일마다 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뭐 지금 들리는 얘기도 있고 팩트도 있고 우선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미국 대선이 혼조수에 들어간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기냐 바이드냐 이기냐를 떠나서 이렇게 혼조로 가면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게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이렇게 혼지세로 가면 나중에 경기 부양을 위한 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는 고민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어떤 혼조수의 양상이 결국 경기 부양책을 뒤로 훨씬 밀릴 거다. 이런 우려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요. 거기다 지금 들리는 얘기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아실 겁니다. 알리페이라고 엔트라는 종목이 있죠. 그게 IPO를 앞두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거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자금을 마련한 것도 외국인 매도에 꽤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다는 많이 팔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확인이 안 된 사실이라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싱가포르 쪽에서 MSCI와 관련된 선물을 없앨 계획이다. 그렇게 돼서 FTSE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한국물과 현물도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만은 먼저 청산을 했고 그게 오늘 이것도 맞물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제가 팩트체크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도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번째 얘기는 팩트는 아니고 실제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는 못했고요. 앞에 두 개는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말에 또 이슈가 수급비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증시에 아주 오래된 격언이 대체로 단기적으로는 맞잖아요. 수급상 좀 공백이 있겠네라는 생각들은 사실 한 달 전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대주주의 회피 물량은 예년에도 나왔는데 올해는 더 많이 나올 게 거의 명확거나 했으니까 거기다가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사들어오려면 이게 환율도 문제지긴 하지만 자기네 본진에서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진에서 뭔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 그래서 12월까지 어떻게 보면 매수 매도에 불균형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단기적으로 빠질 때 훅 빠져버리는 그런 공백을 낳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사실 최근에 보셨겠지만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거래가 참 많이 줄었다고 또 그래도 시장을 떠받치던 분들이 개인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이셨는데 이전에 비해서 동학개미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세가 물론 오늘하고 어제는 많이 샀지만 최근에 흐름 보면 10월달 들어서는 참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약간의 경계심이 있다고도 보여지고 사실 외국인 들어오느냐 마느냐 했는데 외국인은 어차피 올해는 들어온 적은 없고요. 며칠 산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그림이라 향후에도 외국인이 크게 살 거다라는 기대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면 수급이 조금 꺼여있는 건 사실이고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많지 않은 물량에도 지수의 움직임 폭이 커질 수도 있겠죠. 반등도 되게 쉬울 수 있지만 오히려 조금 하락을 할 때도 이 정도까지 하락할 장은 아닌데 이 정도 물량 가지고도 이렇게 출렁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을 당분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12월까지 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미 3월에 저희들도 그렇지만 개인 투자 여러분께 되게 현명한 모습을 봤고 또 상당 부분 이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 뭔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변성한 점을 감안하면 그 시점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 대선인데 그 전후로 어쨌든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선거가 끝나면 그래도 불확실성이 다른 불복이라든지 박빙으로 인한 지연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지만 큰 고비는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대선 불복이라든가 이런 그림은 저희들이 볼 때는 다시 2차 랠리를 시작하기에는 시점을 좀 뒤로 미룬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큰 시장의 추세를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이 되려면 대선이 불복하느냐 안 오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오차부양 체계거든요. 이게 나오느냐 안 오냐가 핵심인 거지 지금 바이든이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 군데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지금 시장의 방향성 변수는 사실 부양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는 누가 되느냐는 종목 변수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 수혜주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수혜주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시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지금 이 코로나 이기수는 부양책이 제시가 될 거냐에 여부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핵심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선거 이후에 의회가 빨리 구성이 되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통과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으니까 가장 큰 핵심이고요. 오늘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는 그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누가 한 명이 크게 이기면 바이든이 크게 우세히 이기거나 그게 10월 초 상황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별 이견이 없을 텐데 이렇게 박빙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트럼프가 불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 박빙이라는 얘기 안에는 단순히 누가 이긴다는 개념보다도 의회에서도 박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양책이 하루에도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라면 시장에 조금 흔들리는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는 기간에서 무게를 두셔야 되겠죠. 거기다가 미국도 결국 셧다운으로 갈 수 있다.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만 1천 명. 저것도 사실은 그렇죠? 영향이 있죠. 우리 머릿속에는 지난 3월에 미국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가 사실 굉장히 우리를 허둥지둥하게 만들었고 그게 사실은 셀 오프 그러니까 투매를 만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런 새로운 레코드가 나왔을 때 과연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이런 데들이 대응력이 있냐. 이런 것도 좀 투자 심리는 좀 어둡게 하겠군요. 전체적으로 결국 2차 셧다운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 또 이제 가을 이후에 2차 유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 이전부터 걱정해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셧다운이 되면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경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사실 그래도 정보가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백신이 빨리 나오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는 부양책이 나오든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3월만 하더라도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의회도 그다음에 FRB도 참 빠르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위기가 오면 특히 질병과 같은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그다음에 얼마나 과감하게 조치를 빠르게 취한을 따라서 피해가 최소화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니 셧다운은 올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막을 만한 어떤 부양책에 대해서 의회나 FRB가 빠르게 나설 수 있는 구간이냐라고 본다면 이미 FRB는 미국의 재정정책과 괴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재정정책을 하면 거기서 내가 돈을 찍어주겠다는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또 의미도 없고 지금 안다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재정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쩌고 선거 앞두고 이미 경기 오차부영책 선거 뒤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선거가 빠르게 끝나고 결과가 나와서 빠르게 승복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을 거란 우려가 사실 저 셧다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셧다운이 우려스러운 게 아니라 저 셧다운이 왔었을 때 그걸 막아줄 만한 완충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지 또 저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돈을 찍어주면 어렵긴 하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르지는 못해도 더 하락은 안 합니다. 베스트는 이거였네요. 선거 전에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리고 선거 결과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와서 원구성도 빨리하고 정권교체도 순조롭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가장 큰 전제였던 부양책의 합의는 뒤로 미뤄졌고 선거도 박빙 거기다가 불복 불복이라는 게 트럼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박빙이 나쁜 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박빙이든 아니든 선거 결과가 나오면 당연한 건데 사실 미국이란 특수한 상황이 역사상 별로 본 적이 없는 그림인 거죠. 어느 나라가 도대체 선거 이렇다라고 해서 불복을 해서 몇 달 가고 물론 이전에 2000년도 있었지만 가장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고 있는 거고 올초만 해도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대선에서 누가 이길 수는 있는 건데 불복한다는 상황이 온다는 그 불편함 그리고 실제 오차부양책도 미리 통과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미루고 있는 것들도 되게 어이가 없는 거고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의 오차부양책이 통과 안 된 건 물론 각 당의 각 선거 부분들에서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통 보기에는 미국의 상원에서 공화당 측 의원들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오차부양책을 통과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의구심들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차부양책이 통과 안 된 건 결국 미국 공화당도 현재는 바이든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확실히 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SOS를 치는데 그렇게 있으면 오차부양책을 통과시켜주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 상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 훨씬 더 가능성이 있으면 통과 그걸 해줬을수록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각주에 주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벼도 불구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안 했다라는 얘기는 트럼프가 졌을 경우를 대비한 애프터 시장을 위한 거고 그게 이제 내년 6월에 있을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한 어떤 포석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면 공화당 측에서도 지금은 조금 더 시장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더 불리하게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마음속으로부터 트럼프를 자기의 보수 및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류 정신들도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장을 숫자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선협 부장과의 대화를 이끌어 갈 텐데요. 많이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2.56%, 59.52포인트가 내려서 2,267, 2,300포인트 선이 아주 힘없이 무너져서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980억 원 그리고 4,587억 원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합산하면 1조 4,144억 원을 순매수를 했죠. 어제도 우리 개인들이 9,814억 원을 순매수 홀로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의지적으로 샀는지 어떻게 봐 바치다가 샀는지는 그거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사고 나서 좀 찝찝할 때 있잖아요. 그런 기분을 사실상 느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어제 대비해서 21.28포인트 2.61% 내려서 7,92 이것도 일종의 마디지수라고 할 수 있는 800포인트를 정말 힘없이 또 내주고 말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29억 원, 1,011억 원 매도를 했고 개인이 홀로 4,070억. 그러면 양 시장 합치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만 얼마입니까? 1조 4,000억에다가 4,000억. 거의 2조 가까이 상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과연 어떤 시장이 열릴지 그리고 주가가 더 빠지면 사실 개인의 아주 어려운 물량들 신용 물량들도 나올 소지가 있는 권역대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때보다 더 긴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11월의 문을 우리가 열게 될 것 같습니다. 시황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광고 두 개 들으시고요. 알리는 말씀 두 개 듣고 이선협 부장과 조목조목 아까 말씀드린 테마들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언제나 고민되는 투자 유익한 정보와 혜택을 모두 받고 싶다면 도마로 시작하세요. 모의 투자를 통해 투자 연습은 물론 시장에서 핫한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 주식 지급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겠죠.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도마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제공되는 주식은 요건충적 시 지급됩니다. 주식 거래는 이금적 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전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온라인 주식 수수료는 DB 금융투자 홈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드림 빅 DB 금융투자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까? 책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박성진 그리고 최준철 최고의 투자자 두 명이 엄선한 최고의 투자 도서 여섯 권을 함께 읽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읽고 싶었지만 두꺼워서 포기했던 그 책 자세히 풀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궁금한 포인트들만 콕콕 짚어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자 신안금융투자의 이선협 부장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얘기를 시황에서 잠깐 했는데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뭔가 꼬였다면서 그리고 어쩌면 11월 중후반까지도 그 꼬임에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 나 지금 현금 갖고 있거든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좋은 찬스가 오는 거 아니야 두 번째 투자기에 지난번에 많이 못 먹었는데 이번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신 분들도 그럴 거고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사는 분들도 그렇고 두 사례가 전부 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올해 사서 내년에 지수가 오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요인일 텐데 현재 사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또 의회 구성이나 실제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차례를 위한 시점이 약간씩 미뤄지는 개념이지 이게 그렇다고 시장의 끝을 의미한다거나 아니면 하락장으로 가는 단추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적절한 시기에 흔들릴 때마다 저는 잘 사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이게 의회 구성이 빠르게 되면 좋은데 밀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버틸 수 있으려면 최소한 지금은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신용은 시장이 안정된 뒤에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하셔도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뭔가 내가 그래도 좀 더 흔들려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조금 무리하게 사셨다가 아니면 좀 비투 이런 거 하셨다가 시장이 진짜 한 번쯤 이렇게 후익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물량이 털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현금으로 하셔야 되고 현재는 그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버티려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변동성에서 버티려면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혹시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주 일시적인데 시세가 내려갔을 경우도 반대매매라는 게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제 주변에도 보면 신용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그건 개인의 성향이니까 제가 하라마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수의 변동성 요인이 남아있다고 본다면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건 일단 싸게 사는 것만큼이나 그 변동성 기간만큼 내가 얼마나 잘 들고 버틸 수 있느냐인데 사실 일반적인 주식만 있고 현금만 있다면 버티는 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다든가 좀 무리한 투자가 되어 있으면 사실 굉장히 불안해지겠고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지수가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을 때 잘못하면 제도에 의해서 반대매매를 통해서 청산이 될 기원성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비를 한다면 지금 무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일단은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신용은 그렇고 만약에 현금으로만 주식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 그것도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선호 이런 걸로 결정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변동성을 앞둔 시점이라면 다소간에 여유 있는 현금 비중도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오래 해보면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다치는 구간이 의외로 하락장일 때가 아닙니다. 하락장일 때는 당연히 하락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정 부분에 손실도 끊기도 하는데 대부분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손실이 많이 커지는 데가 변동성 구간이에요. 사실 한두 달 지켜보면 지수는 제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계좌는 생각보다 많이 손실이 나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게 여기서 대응을 계속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 의회가 언제 구성될지 모르고 이게 딱 찍어서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투자실 때 보면 조금 분위기 좋아지면 이제 따라가야 되는지 않나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리면 또 손절하고 이런 몇 번의 반복들이 사람을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렵게도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조금만 지나 보면 바로 또 제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제자리나 박스권 안에서는 밑에서만 사면 그만인 건데 사실 하락했을 때 산다는 게 심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이 하락을 사는 게 맞을까에 대한 어떤 불안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분명한 건 불안하고 못 견디면 사는 게 맞습니다. 공포를 사는 게 진짜 바닥에서 사는 거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동성 안에서 뭔가를 내가 이 변동성을 이용해 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면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투자의 고수가 아니라면 오히려 좋은 결과보다는 낭패를 경험해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래서 그것만 안 하신다면 저희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이 주는 의미는 하락세로의 반전 그리고 상승 추세의 강화 이거보다는 적어도 11월 3일을 기점으로 앞뒤로 벌어지는 1, 2주는 변동성의 구간이라는 인식이 더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서 무리하게 내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성공하는 케이스와 바이든 후보가 새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케이스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선석 부장께 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안 물어볼게요. 이건 사실 우리의 영역은 아니냐고 보고 그러면 시나리오별로 의회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 연임이 확정되는 연임이 선언되는 그 시나리오와 주인이 바뀐다라고 선언이 되는 그 시나리오라면 장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주식들이 우리의 주목을 끌 것 같습니까 우선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시각을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점이라면 단기는 1년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라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제가 볼 땐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보면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우리한테 더 나은 카드가 될 카드가 높다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트럼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여태까지 4년까지 겪어봤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직권 2기가 되면 자기는 3선을 할 수 없는 계기가 되고 이분의 성형을 봤었을 때는 본인의 어떤 치적이라든가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보면 우리한테 우려의 상황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 뒤부터 뭔가 자기가 직권 후반기로 가서 뭔가 이루려고 할 텐데 그게 뭐냐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에요. 오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큰 회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5년 전에. 그러면서 중국에서 얘기한 데도 그 안에 있는데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 충돌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최근 미국이 이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일명 쿼드4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죠. 네. 네 나라에 대해서 호주, 일본, 인도 그렇죠? 이런 국가들한테 대해서 야, 니네 연합을 결성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한국과 베트남도 들어오라고 지금 손짓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압박이 더 거세질 것 같아요. 선택을 해야 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을 하죠.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사드보다 더 커요. 실제로 사드보다 더 커서 중국과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대적하겠다는 의미가 되면 과연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무역이 온전혈관에 대한 우려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보여지고 트럼프는 그렇게 할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안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최근에 BTS를 이렇게 중국이 훼손하는 거 보면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압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도 불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중국을 둘러싼 G2 분쟁에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사적 분쟁까지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전면전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중국을 전면제로 포효하는 이렇던 외국의 정책을 폈을 경우 우리가 감내해야 될 몫이 훨씬 더 저는 트럼프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장 6개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럴 때는 안 하겠지만 뭔가 안정이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실시했었을 때 과연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온전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불이익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짧은 기간에는 모르겠지만 긴 기간을 놓고 보면 바이든이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많이 고민해봤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투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역적인 관점이 있을 거니까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주시장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는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무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을 거고 최근에 우리가 중국하고 좀 마찰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수출 비중이 제일 크다라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불편하게 하는 거 보면 이런 의도들은 전부 다 비춰져 있고 그 의도들이 다 이거하고 지금 보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일단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압박을 하면 그조차도 쉽지는 않겠죠. 결국 우리도 싸도 안 놓는다고도 낫지 않습니까. 미국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리 쉽지는 않을 거고 선택 안 하게 하게끔 중국의 압박도 있을 거고 선택했을 건 그 불이익이 더 클 거고 어떤 상황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하고의 어떤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미중관계가 전혀 새로운 형태의 관계 설정 그게 뭐 예를 들면 호전이 되던 그렇죠. 아니면 적어도 그런 형태의 군사 블록화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의도만이라도 없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장세는 비교적 좋은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 물론 다 알려져 있죠. 신화환경 재생 풍력 이런 거라는데 많이 오르기도 한데 또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도 선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좀 비싸다는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린이라는 때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바이든이라는 분이 실제로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그린이 아니라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사실 아메리칸 퍼스트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똑같은 건데 미국에서 하는 그린은 오로지 미국산만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진출할 수 없는 기업들이라면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물론 그 분위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수의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구잡이를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 또는 미국의 그린과 관련해서 공장이 있거나 공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정도로 저는 압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조준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알고는 한국에서 그린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유럽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새롭게 이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미국까지 한다니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이 좋아질 텐데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본 바이든은 오로지 미국이 공장에 있거나 미국 고용을 할 수 있는 기업에 국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알고는 2차전지가 됐든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이거 잘한다고 해서 오르는 기업들이 아니라 꼭 미국이 써야 할 기업이거나 또는 미국이 정말 공장이 있거나 또는 지금 공장에 질 계획이 확정적으로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바이든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이 들어오면 반독정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제약을 받을 빅테크 기업들 미리 좀 많이 빠졌어요. 사실. 이런 회사 다시 갑니까? 저는 간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그 빅테크 기업들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게 일단은 주제. 반독점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거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지향점이 원래 독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원래 플랫폼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제일 먼저 하는 건 몸집을 불리는 거죠. 쿠팡이나 이런 기업들도 많은 몸집을 불려서 그 안에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뛰어놀게 해주는 거고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커지게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플랫폼 기업들의 이웃 목적인 거고 그 지향점에 독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독점을 깨치면 독점을 지향하니까 독점을 깨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 뭐냐면 어쨌든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라는 분에서 실제 독점 카드를 꺼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점은 지금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경기가 코로나 이전으로 전퇴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이 충분히 다 올라서 빠질 때 그렇지 않아도 빠질 건데 그것까지 가미될 게 연성은 있어요. 분명히 나중에 너무 많이 올라서 하락을 할 때 더 크게 하락할 게 연성은 있지만 올라갈 때 이게 회방꾼이 될 가능성은 현재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이게 바이든만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트럼프 처음 당선됐었을 때 그분이 처음에 당선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한테 겁먹었던 게 대자마자 중국을 위안화 조작국 이런 걸로 지정을 하고 난리를 칠 것처럼 했는데 실제 이분께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건 한 2, 3년 뒤였거든요. 처음에는 경기를 살리는 정책에 올인을 했고 경기가 어느 정도 온전히 하면서 감내 가능할 때부터 얘기했다라는데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그런 어떤 기업들을 훼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있다고 하면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도 굳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게 아니어도 빠질 시점과 말림물리기연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어차피 공약이니까 하긴 할 거니까 그 시점이 지금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사실 증세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드물죠. 물론 한국과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이 없다가 아니라 경제가 정상화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 바이든 때문에 그 기업들이 더 빠질 거다 이런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각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기업들이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경제하면 그 정도 등치가 돼야 되는데 얘들을 조각조각 내서 중국하고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과연 바이든이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그런 우려 때문에 일부 하락하고 있는 게 맞긴 하지만 사실 이런 기업들이 누가 되든지 간에 트럼프가 되면 더 좋겠지만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기세가 꺾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부 우려가 있어서 좀 밀리긴 하겠지만 아마 당선이 되시고 나면 그 얘기를 먼저 해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면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먼저 경제에 우린하겠다 말씀을 하실 거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그런 함의를 주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 때문에 일부 흔들리면 그 흔들림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는 먼저 경제부터 우린하겠습니다. 딴 것보다도 딴 것보다 그 얘기는 내가 월해를 했던 규제라든가 이런 세금 문제는 좀 더 뒤로 미룰게요. 이런 얘기가 되니까 당연히 본인은 8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그런데 그때까지 문제는 8년이 문제가 아니라 수명이 문제죠.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좀 안타깝죠. 또 부통용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아마존만 예를 들어도 계속해서 분위기별로 10만 명 고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고용의 버팀목들이 바로 그 기업들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고용을 저해하는 정책을 했을 때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실제 바이든 후보께서도 그분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에 있는 참모들 중에서 한번 그렇게 한 건데 실제 아마 우리도 그렇겠지만 글로벌 기업들한테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사실 징벌적인 게 있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업을 조개는 개념보다는 지금 높아진 수수료를 인화시킬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소비자들은 피해가 전혀 없어요. 아시다시피 더 좋은 플랫폼에선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개인들은 후생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배달 이런 게 있지만 수수료 같은 게 너무 높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인화 압력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이득은 약간 줄어들지만 그 줄어드는 이익은 일시적이거든요. 결국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규제가 아마 수수료 규제라든가 다른 규제로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규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렸다가 다시 독점화되면서 오르는 그런 그림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미 대선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해보고요. 연말까지 수급의 또 한 가지 변수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정돈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은 3억으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춘다는 거고 그러나 어제 오늘 오전 이렇게 뉴스플로우가 나온 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서 유예하겠다. 10억으로. 이렇게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확정해서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뭔가 빨리 결정이 돼서 정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3억으로 정말 강행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빠지겠죠. 더 빠져요? 네. 3억 이슈는 악재입니다. 이게 오르냐 그르냐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 사실 세금 더 내는데 호재일 수는 없는 거죠. 조금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게 3억 이슈가 쉬운 이슈는 아닌 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3억 이상 대주주를 퍼센트로 보면 정부에서 발표하기라도 1%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금액으로 보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에서 3억 이상 대주주가 차지하는 전체 시총에 차지하는 금액이 60%가 넘어요. 코스닥에서 3억 이상 대주주가 차지하는 전체 시총에서 금액이 53%가 넘습니다. 그건 진짜 대주주들도 포함이겠죠. 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죠. 백화점 얘기해드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VIP 고객 20%가 거의 매출의 80%를 넘게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럼 시장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훌륭한 동학계 여러분들이 3, 4, 5, 5 모여서 좋은 시세를 만들어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손들이 팔면 시세가 많이 밀려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 밀리면 그 밀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3억 대주주가 됐든 1억 대주주가 됐든 100억 대주주가 됐든 똑같이 손실을 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3억 때문에 얼마까지 빠질 거냐에 대한 건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3억으로 낮추면 지금보다 조금 지수가 더 흔들릴 계열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입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닐까요? 상당 부분 반영은 돼 있어요. 사실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밀린 것도 맞긴 하지만 확정이 안 됐으니까 마지막 한 번은 더 있을 계열성이 있죠. 분명히 저도 이 정도면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7, 8할 정도는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또 반대로 3억 이상에 아니고 진짜 10억으로 한다면 내일이라도 공식적 발표가 나서 의외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정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런 뉴스플로우가 있다. 그러면 반등 가능성 있어요. 수급은 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좌고우면 하지 않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아니 세금이 더 느는데 그걸 호재라고 볼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더 빠진... 그것 때문에 빠진 폭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그 얘기를 못하는 자체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악재입니다. 한 가지 이슈만 더 점검을 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아직도 대여섯 가지가 더 남았는데 저금리 기조 아래서 또 워낙에 이 코로나19가 만든 환경과도 결부가 돼서 이른바 성장주의 굉장한 랠리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가치주라고 표현이 되는 이 성장주의 반대 쪽에 있는 누가 그런 얘기하든지 성장주의 반대가 어떻게 가치주입니까? 저성장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네요. 말의 유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어떤 조금은 가격의 어떤 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성장주 한풀 꺾일 것이다. 그리고 이미 꺾였다. 그거는 지수의 하락반전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논리들을 얘기하시는 분 최근에 들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마 내년 연초되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라고 불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기업들이 반등할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그 측면에서 그 시기만큼은 성장주보다 나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진 일반 흔히 얘기하는 국영재 주식들이 한 번은 저도 낼리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성장주들이 시세를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일전에도 어떤 성장주들의 움직임들을 많이 보면 이렇게 1차 랠리를 끝낸 이후에 생각보다 긴 시간을 쉽니다. 일주일 쉬고 이런 게 아니라 몇 달을 쉬다가 다시 전열을 다지고 오르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그 기간 딱 오르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내년에 우리가 제일 크게 기대하는 건 아마 백신일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도록 해도 백신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는 성장주는 아닙니다. 일단 왜냐하면 백신이 나오는 시점부터 시장이 달라지는 게 1번이 뭐냐면 금리가 올라요. 시장이 되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리가 오르면 일단 성장주한테 약간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어서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 백신이 나오면 내가 이제 여행도 갈 수 있지 않겠어? 그렇죠? 내가 그동안 안 하던 서비스 활성도 있지 않겠어? 그럼 그동안 많이 움츠렸던 항공주나 여행주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아마 대부분 투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가치주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번 시장을 잘 들여다보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느끼셔야 되는 게 공급 측면의 구조조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 돈 줬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백신이 개발되고 나면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백신 나왔는데 유동성 더 줘야 되나요? 안 줘도 되겠죠? 그동안 유동성을 받아서 연명했던 기업들이 그 유동성을 뺏기는 국면이 오면 이제는 한계 기업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시장이? 그걸 가치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이 쭉 빠지니까 누가 정말 제대로 옷을 갖춰 입었는지 본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선두기업이나 견딜 수 있는 기업은 더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의외로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지금 다들 백신이 아니면 경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는 얘기죠. 어쨌든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동성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고 그 유동성을 뺏는 시장에서 그림이 나온다고 보면 사실 그 기업들이 온전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래서 조금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든가 위험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그때 오른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잘 정리해야 될 시점인 거지 이게 추세를 형성하거나 성장주를 대신해서 뭔가 주도주를 대신할 거냐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다 가치주 권역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그 경기가 터닝하는 수혜를 확실히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돼 있는 기업들에게만 관심을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중이 또 다 올라갈 수는 없다. 처음에는 올라요. 처음에는 당연히 백신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는 다 될 거야라고 그러지만 그 이면에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곧 드러나죠. 처음에는 취하겠죠. 와 백신이 됐어.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기대가 생기지만 그 이면에 이제 불편한 진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취해졌었던 경기 부양책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기 부양책이 있어서 억지로 견뎠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부실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부실이 드러난 것들은 그걸 뺐을 텐데 그걸 뺐는 과정에서 또는 뺐는 우려가 있겠죠. 과연 그 우려를 온전히 견딜 수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bbig로 대표되는 이 성장주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유동성 회수 내지는 더 이상 안 준다고 했을 때 그냥 성장성 가지고만 올랐던 bbig들 중에서는 이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금들이 더 들어가 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이 나왔었을 때 뺐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 기업들은 아닌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이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흔히 얘기하는 bbig 관련 줄 왜 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린이라는 뉴딜이라는 단어들이 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지만 아주 심플하게만 놓고 보면 이게 고용 유발 효과가 제일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도 자료가 나온 부분에서 이게 화석연료 관련 기업보다도 고용 유발 효과가 2.5배 높다는 분석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직도 이 그린이나 이 뉴딜 관련 종목들이 사실 기계보다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이전만큼 온전해질 수 없다고 본다면 여기서 나와 있는 유유 실업들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 거고 그 수산업을 흡수할 수 있는 쪽이 사실 그린 뉴딜 쪽이라고 우리나라도 보고 바이든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 계속 한다고 보면 여기는 돈을 뺏는 개념이 아니라 아마 추가적인 자금을 집행하는 개념이 될 기한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정책적으로도 그쪽에 가 있다는 얘기죠.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BBIG에서 옥석을 가리는 건 시장이 할 일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옥석을 가리다가도 더 어려운데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거기는 살려야 되고 돈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시사점이 있는 말씀이네요. 일단 신한금융투자 이선협 부장과 여러 가지 얘기를 순서대로 조목조목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요. 반도체, 자동차가 워낙에 지금 시총 비중도 높고 변화, 지배구조도 결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 그리고 배당주 투자 그리고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정말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그 얘기를 제가 좀 간단히 여쭤보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본황칠 굿나잇 이노큐. 으아,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매월 30%에서 50%까지 3년간 지원합니다. 1년 이상 납부하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비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올해 일부 지자체들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은 더하고 부담은 나누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자, 신한금융투자의 이선협 부장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공교롭게 우리나라 간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들 주식을 보는 반도체와 전자를 보는 시각의 변화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가버넌스의 변화도 있을 개연성이, 개연성이 아니라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 투자가 연말까지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잘못 들어가면 또 의외로 발목을 꽉 잡힐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 하우스비는 아닌데 하우스비하고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번에는 일치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난 여름 이전에 나왔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반도체를 썩 좋게 보진 않았었어요. 주도주냐 물어봐서 오를 수는 있으나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오히려 저는 바이오 쪽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내년을 놓고 보면 둘 다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놓고 보면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 말씀을 드리려면 현재 시장에 대한 변화를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코로나가 있고 나서 시장이 바뀐 게 조금 있다라면 우선 소득층별로 보면 아시다시피 중산층이거나 아니면 서민분들이 많이 어려워지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특히 자영업하신 분들이 너무 어려워지셨고 반면 고소득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들은 생각보다 거리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소득의 합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의 합은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이 준 분도 있고 안 준 분도 있고 전체적인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소비를 못하는 게 있죠. 그게 서비스업이에요. 그렇죠? 지금 언택트니까 내가 나가서 뭘 할 수도 없고 사실 저도 이거 시키기 전에 밥 시키고 취소하고 온 건데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뀐 소비 형태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건을 많이 사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얘기죠. 보복 소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도 보복 소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거 아닌데 대표적인 게 LG전자 TV 팔린 거 자동차 팔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우선은 높다고 보여요. 이거는 글로벌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만 놓고 보니까 코로나가 잘 잡힌 것 같지만 미국하고 유럽은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들 이렇게 어려워지면 거기는 내년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경기부연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받은 돈 가지고 서비스업을 못하면 흔히에게는 재활을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높은 것들이 제가 볼 땐 지금 있는 삼성이나 현대라든가 즉 IT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의 구매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외로 이쪽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기연성이 꽤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좋은 그림이 나올 기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쨌든 호불호는 있지만 국산차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죠. 정말 좋아졌어.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기업들도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렇죠? 이번에도 현대차 쪽에서 이렇게 빅배스한 이것도 저는 나쁘게 보지 않고 그만큼 옛날에 세타인지 문제됐던 거를 내가 털고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품질이 돼서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나가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좋은 차를 만들고 고급차를 만들고 중요한 건 좋은 걸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급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ASP가 올라가죠. 우리가 오늘 파는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익률이 좋아지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가 소비 서버를 갈게 이쪽으로 이연되는 그림까지 같이 보면 자동차도 제가 볼 때는 IT도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훨씬 더 좋은 그림의 기연성이 꽤 높다고 보여져서 올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헤맬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그런 부담이 주가가 높고 물론 그것 때문에 주가를 누가 빠뜨리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연말까지는 한 두 달 남아 있으니까요. 내년부터는 안 좋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사실 안 좋게 하는 게 낫죠.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내년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더 올라야 배당이 더 좋아야 주주 환원 정책이 더 많아야 주주들한테도 좋지만 상속 측면에서 좋다는 걸 감안을 하면 일단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 변하는 이 분위기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업 못하는 거 이쪽으로 바꾸는 분위기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년이 성장이 어떤 원연이 된다는 거면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이 기업들이 나빠질 이유는 별로 없다. 그래서 올해는 참 잘 샀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묘하게 그런데 그 두 간판 기업이 지배구조라는 측면에서 뭔가 또 경영권의 승계라는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생기다 보니까 올해 말까지는 그 두 주식이 막 오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에 내년에 정말 업황이 좋아지는 그게 확실히 들면 지금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 있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회사 입장에서도 누가 생각해도 억지로 주카를 뺄 수는 없어요. 그건 주카주작일 거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좋은 얘기는 안 할 가능성은 있죠. 내년에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미리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뭐라고 말할 거. 그것만 하더라도 여기는 성공이라고 봐야죠.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내년에 이런 좋은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지금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저 얘기 안 했잖아요. 어제. 주주친화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실제로 안 한 거 보니까. 안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좀 느낌은 그랬어요. 이게 일부러 좋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나? 이런 느낌도 들었으니까. 아니. 주주친화정책은 정책이니까. 거기 마음이니까. 본인들 마음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잘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제일 훌륭한 기업이고 자랑스러운 기업 아니겠습니까? 배당 시즌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주 이런 것들도 꿈틀꿈틀하고 워낙 배당 수익률이라는 쯤이에요. 여러분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아시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샀는데 연말에 만약에 5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배당 시가 배당 수익률로 5%거든요. 그리고 배당 성향이라는 건 그 기업이 당위 수익에서 배당 재원으로 몇 퍼센트를 쓰냐. 우리나라 거의 배당 성향 꼴찌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맞습니다. 주요 증인시는 물론이고 신흥국에 비해서도 꼴찌예요. 그런데 배당에 대한 압력은 계속 늦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배당 안 하려면 이건 사실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한 정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보 현금이 많은데 이거 배당이나 투자 안 하면 세금 매개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다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배당 압박이 더 있다는 얘기인데. 잇따라는 얘기겠죠. 어떻게 봐야 돼요? 배당 압박은 있겠지만 그런다고 배당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기업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재원이 성장재원입니다. 성장재원이라고 본다면 어디다 쓰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수십 년을 증권사 생활을 해봤지만 저는 배당 투자를 단연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무슨 배당주를 해서 배당 그거 받고 주가 하라고 하는 게 더 컸던 사례가 많아요. 물론 아닌 기업들도 많습니다. 기업별로 차별은 확실히 있어요. 기업별로는 배당을 받아서 좋은 기업이 있고 안 좋은 기업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은 저는 결단코 반대를 하고 다만 내가 정말 장기 투자를 위해서 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배당도 많은 기업이라면 찬성해요. 그런 기업들. 그런데 단순히 배당만 넣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른 얘기죠. 다르죠. 아주 다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좋은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배당 성향에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배당도 같이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가는 상한가 폭이 30%고 오늘도 주가 변동 보셨지만 사실 배당 받은 거 하루면 다 거덜납니다. 하루가 아니라 10분 만에도 갈 수 있죠. 그런데 뭘 굳이 시세만 가지고 반나절도 안 돼서 날아갈 만한 배당을 굳이 투자까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고서를 내고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는 굳이 그것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배당이 시가 배당이면 저는 고려를 해보겠는데 액면 배당이에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차라리 저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높은 것들은 대부분 액면가 근처에 있어요. 그렇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면 그게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배당도 좋았던 거지 내가 정말 배당만 해서 좋은 결과를 봤어라는 경우를 저는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이 그래요. 저도 우리 이 부장님보다 제가 입사는 좀 빠를 거예요. 선배님이시죠. 그걸 꼭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및 증권회사의 리서치 쪽에 높은 포지션에 있는 분 혹은 운영력을 모셔다가 인터뷰를 제가 아마 업계에서 제일 많이 한 순서대로 따지면 몇 명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배당 투자는 결단코 안 된다는 면 처음 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많은 보고서를 썼지만 그 보고서 중에서 제일 찢어버리고 싶은 보고서를 배당 투자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물론 배당하는 기업들은 되게 훌륭한 기업이 맞아요. 그만큼 재원도 많고 현금으로는 확실하고 이익을 꾸준히 본다는 건데 지금 성장주 시대잖아요. 성장주 시대에 들어와서 거기에 반하는 걸 한다. 또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가치지 투자할 때도 진짜 자기의 밸류에이션보다 저평가됐던 기업들이 좋아하는 거지 굳이 배당 때문에 이걸 사고 팔고 있는 배당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배당 투자가 잘 되려면 기업의 이익이 평생 안정적이어야 되는 게 1번일 거고요. 시세의 변동성이 낮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문화가 정착됐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장기 투자를 외치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별로 안 되는 게 결과만 놓고 보면 살아있는 좋은 기업들 몇 개만 보고 봐라 장기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한 10여 년 전 보고서를 되돌려서 자식에게 물려줄 기업이라고 했던 종목들이 지금 제대로 된 기업들이 몇 개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배당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하고 그렇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잖아요. 왜 그만큼 세상의 흐름이 빨라졌고 이 빨라진 거는 우리가 하는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서 흥망성세 있는 기업들 멀쩡한 기업들도 낮아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유통기업들이 이거 언택트 이런 거 되면서 비대민 기업들이라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옛날 개념으로 보면 누가 봐더라도 자식한테 물려주신 기업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장기 투자라는 개념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 투자라는 개념도 물론 주가도 올라갈 건데 배당도 좋겠지만 오로지 배당을 위해서 투자를 뭔가 해보겠다 연말에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투자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엄청 하는데 많이들 하시죠. 왜 하는지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후배들한테 얘기 좀 해줘요. 저는 별로 권하지도 않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기업들 찾아 한 이틀 하루만 수익 내도 그거 배당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거 하고 차라리 예금하세요. 그냥 더 안전하게. 굳이 그거 때문에 불부부로 떨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초에도 보니까 시장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배당도 하겠다. 그러면 연결이 되는데 아니면 시장도 흔들릴 것 같은데 배당하라. 그 배당이라고 보면 하루 말씀드렸지만 하루 시세 가지고 다 없어질 건데 그걸 위해서 장기 투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뼈를 때리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존 리 대표님 영상 준비돼서 지금 업로드해야 되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 지금. 혹시 배당 투자하라고 그러시나요. 아니 그 양반은 장기 투자하라는 거니까 주식을 왜 매매를 할 생각을 하냐고 그냥 끝까지 갖고 가야지. 자식한테 물려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한테 물려줄 만한 회사 없다며요.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그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솔직한 얘기를 저도 애널리스트하고 전략해봤지만 당장 1년 앞도 모르겠는데. 그 10년 후까지를 바라보면서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치열한 경쟁 안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이 독점적인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얘를 못 따라올 거라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면. 과연 그게 장기 투자에 적합하니까 투자를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해보면서 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장기 투자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이 기업은 평생 묻어둬도 돼. 이런 개념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에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그렇게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시가총액 비결해보셔서 5년마다 시가총액 한번 비결해보세요.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바뀐 게 아니라 더 좋아진 기업도 있지만 안 좋아진 기업들도 되게 많죠. 훨씬 많지. 그렇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000년도 초반에 왔으면 다들 굉장히 장기 투자라는 게 예를 들면 조선주 같은 거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가요? 철강주도 포스코도 어마어마한 기업이랬는데. 2006년도에 조선주 장기 투자하고 한 분도 있어요. 마이너스 80% 났어요. 60만 원에. 네. 그런데 그게 장기 투자가 과연하다?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가능했던 거는 그만큼 시대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 또 글로벌에서 흔히 얘기하는 선두 기업들의 위치가 확고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큰 손이 들어왔죠. 이 기업들하고 싸워서도 그 위치를 평생 또한 확고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저는 배당 투자도 맞고 장기 투자도 맞다고 보여주는데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장담할 수 없다면 투자는 하되 그게 한 해 안에 계속 매일매일 고민을 해보면서 들고 갔더니 장기 투자가 된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묻어놓는 개념을 지금부터 해보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식이 미워서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투자는 장기라는 시계열을 얼마를 잡아야 하는지 요즘 그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저도 처음에 입사를 했었고 그때는 그래 10년 이상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5년을 보는 게 맞는지 스스로도 자신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팬데믹이 일어날지 몰랐으실 거고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도 아무도 예상도 못했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은 다 자기가 한다고 그러고 과연 우리나라가 나중에 여기서 5년이 지났을 때 어떤 기업들이 더 지금보다 분명히 좋아지는 기업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의외로 이게 기업이 존속이 가능할 거냐 의구스민인 기업들도 분명히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 기업들을 지금 딱 5년 앞을 넓어보고 정말 가릴 수 있는 능력들이 본인들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되면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장기 투자의 안전판으로서의 배당은 의미 없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이 뭔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워렌보피시라는 분조차도 좋은 기업들 배당 많은 기업들 제때 사는 경우가 없어요. 꼭 위기 때 사셨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배당도 주고 흔히 얘기해서 존속 가능성 높다고 생각할 때도 그냥 사는 경우 본 적이 없어요. 꼭 2008년에 사거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거나 해서 너무 쌌을 때 사서 그런 걸 영유하시는 거지 올라갔을 때 사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사서 장기 투자. 이러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죠. 아울러 그분도 요즘은 옛날하고 제가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요즘은 굉장히 실패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 워렌보피시라는 분 하면 그래도 장기 투자 다 성공했지만 요즘은 손절도 많아진 걸 자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어요. 저희들이 경제학적으로 봤던 쭈글라 파동 키친 파동 콘트라이품 파동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경제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오르냐.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능하죠. 장기 투자를 할 기업을 물색을 하고 내가 그걸 사서 꾸준히 그 기업의 장기 투자 가능해서 팔로업을 하면서 들고 가는 건 저는 오케이 해요. 그 개념이라면 그분의 얘기가 맞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사업 상황에서 봤을 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고 그냥 오로지 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지난 주말에 3프로TV에서 올린 이원기 대표 영상 보신 거 아니에요? 안 봤습니다. 이원기 대표 아시죠? 잘합니다. 베를린치 계셨고 KB 자산운영사는. 훌륭하신 분이시죠. 내가 그 이원기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다가 내가 완전히 그냥. 나 진짜. 그런데 이원기 대표님의 현역이네요. 보니까 이원기 대표 은퇴하셨으니까. 또 우리 이선희 형 아니에요? 혹시 비슷한데? 아닙니다. 형님 아니에요? 제가 또 잘생겼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진짜 뼈 때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인 건데 그거는 굳이 데이터를 돌려보셔도 확실히 알아요. 코스닥에서도 1등부터 10등까지 세워놓고 한 5년 뒤 한번 봐보세요. 몇 개나 살아있나. 그럼 코스닥 코스피에서도 90년대 중후반에 대기업이라고 했던 기업들 지금 몇 개나 살아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빚만 물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고르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만한 인사이트가 있고 그럴 미래를 해안이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또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를 시작을 해서 그 기업을 꾸준히 팔로우업 하면서 내가 계속 들고 갈 건지 안 할 건지 고민해보면서 하는 장기 투자는 저는 오케이 해요. 그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시장에서 얘기하는 장기 투자 얘기만 듣고 무턱대고 하는 장기 투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지수 한번 봐보세요. 오르고 내리는 게 얼마나 변동이 큽니까? 고점에서 팔고 밑에서 사도 충분히 수익 많이 낼 수 있어요. 굳이 장기로 들고 가면 제가 볼 땐 제자리 와 있어요. 아니 뭐 지금 박스 피라고 얘기한 게 한 10년 됐는데 여전히 그 자리인데 있는 게 그게 맞느냐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질문 안 드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니 뭐 질문하실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회자로서는 참 얻어걸리는 케이스인데. 하여튼 배당 투자는 원래 내년에도 크게 오를 건데 배당도 받겠다. 뭐 그런 개념이면 아니면 배당성에 워낙 컷도 진짜 너무 많이 빠졌다. 이 기업은 망할 기업도 했는데 PBR도 너무 싸고 그런 투자는 고를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배당 투자는 지향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연말에 코스피 3천 포인트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가능한 조건이 확실히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사실 경기 부양체 쓸 거잖아요. 재정 부양체. 이 크기에 따라서 3천도 가능하고 이 크기가 적다라면 3천이 안 돼요. 그래서 각사들이 지금 내놓은 전망도를 보면 대출은 2,800 정도인데 이게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면 사실 블루웨이브가 제일 좋습니다. 바이든이 되고 의외도 다 민주당이 장악하면 부양규모가 커지죠. 재정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재정 정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바이든이 되셔도 상원을 잃었다. 그럼 3천을 못 가요. 못 가고 2,700도 어려울 수도 있는. 오르긴 오르는데 지금 있는 2,700을 2,600이나 2,500 정도로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개혁성도 있어요. 정확하게 내년 시장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부양규모를 얼마나 더 강력하고 거덕이 가져가느냐가 지수를 결정하라는데 그러려면 그 함수가 누가 되느냐만큼 의외하고 이 풀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한몸이 돼야 됩니다. 극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셨든 바이든이 되셨든 부양책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의외와 현재 우리가 행정부가 같은 그림이면 같은 모습이고 일치단결해서 가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틀어지는 그림이다. 의외하고 틀어지는 그림이라면 그 가능성은 접어두시는 게 맞습니다. 명확합니다. 2021년에 우리 이선혁 부장께서 보시는 가장 위험한 변수는 뭡니까? 가장 위험한 변수는 백신입니다. 백신? 백신 나오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백신이 나와야지. 백신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세상을 위해서도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백신이 나오는 순간 시장은 유동성을 뺏길 우려를 합니다. 이 시장은 유동성 때문에 울렸고 유동성이 뺏기는 그림이 제일 나쁜 그림입니다. 그럼 백신이 나오면 시장이 제일 먼저 환호를 해요. 예를 들면 백신이 나왔고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경제가 온전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한두 달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뭘까요? 이제 더 이상 경기부양책이 필요 없을 텐데 연준도 더 이상 여기서 돈 찍는 일을 할 일이 없어지죠. 그때가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가장 큰 조종이 올 때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백신이 줄은... 백신 나온다 나온다 할 때 그때가... 나올 때는 괜찮고 나와서도 일정 부분은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게 한 분기도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백신이 나와서 한 분기도 가기 전에 막 오르겠죠. 이건 종목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백신 나오면 제일 먼저 뭐가 움직일까요? 항공주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행주 항공주. 네. 그런 애들이 뭔가 과열일 때가 제일 꼭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보겠죠. 유동성 거둬들일 것 같은데. 그럼 유동성으로 당겼던 애들은 쭈룩 하고 그 다음에 또 보겠죠. 유동성 거둬들이면 한계기업들 보일 텐데. 그럼 그 한계기업에 대해서 이제는 또 옥석가리가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럼 금리 올라가면 성장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년에 의외로 제가 볼 때 많은 악재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거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 남들 아무도 생각을 안 할 거니까. 남들 생각하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신 나오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반대라는 얘기죠. 백신 나오고 한 분기를 못 넘기고 의외로 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오건영 팀장님께서도 오늘 보니까 오건영 팀장 옷도 비슷한데요. 신한 유니품은 아니에요. 둘이 많이 친한데. 많이 친하시잖아요. 되게 훌륭한 후배예요. 이번에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흔히 얘기하는 일드커브 컨트롤을 반드시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YCC를? 네.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행정부 연준이 그 얘기를 듣나요? 연준이 해요. 연준이 먼저 발전합니다. 네. 왜냐하면 경기 부양채 가려면 금리가 먼저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와 되게 좋을 거여서 아마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 1%가 넘어가면 그 선원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먼저는 안 해요. 절대로 먼저는 안 하고 경기 좋아지고 그래서 금리 일정 부분 오를 때 부양채 되게 있을 거여다든지 기대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건 생각보다 악재가 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연준이 컨트롤하니까? 네. 컨트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안 하면 계속 부양을 할 수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의외로 금리가 올리는 거 걱정하실 분들은 많은데 처음에 금리가 올리는 건 경기가 좋은 걸 반영하니까 악재가 아닐 거고 분명히 국채금리가 1%가 넘어가면 악재일 텐데 그때는 연준이 끊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마찰적인 조종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조종이 크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백신 나오고 약간의 시점이 지난 뒤다. 이 때는 정말 조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질문 딱 세 개만 소화하고 오늘 인터뷰를 마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자 지금부터 이성현 부장께 진짜 이 질문은 김 프로 꼭 좀 해달라. 어려운 건 저도 답 못해요. 빨리 가셔야 되나?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세 개만 해. 배가 더 고파서. 세 개만. 지금부터 주십시오. 지금부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질문할 생각을 못하고 지금 뼈를 맞으셔서 지금 충격을 받으셔서 지금. 백신하고 일정 부분 뒤입니다. 바로가 아니고요. 이분 찐이다 뭐 이런 것만 저거 하시네요. 보니까. 질문이 없나 봐요. 자 오늘 LG화학이 결국은 분할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6%가 빠졌더라고요. 이거 전기차 밧데리 가지고도 얘기가 많더군요. 이게 뭐 사실 개별 종목을. 개별 종목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질문을 안 하죠. 저기 질문이 있어서 전기차 밧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뭐 수주 잔고 따지면 몇 조씩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장밋빛 엄청 있잖아요. 이거 개화할까요? 주가로?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전기차 쪽도 좋지만 우리가 그동안 테슬라를 봤던 게 테슬라라는 기업은 뭔가 앞서서 뭔가를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전기차라는 시장을 연 게 테슬라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자동차 인원 훌륭한 분이 나오셔서 또 얘기하는 거 저도 잘 들었지만 결국 테슬라가 오는 건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추구하는 거 보면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쪽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나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될 새로운 기술에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배터리가 좋다 나쁘다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앞에가 개화를 해야지 뒤에도 개화를 하지 그건 이미 너무 이제 이미 식상해서 그것 때문에 새롭게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지금 자율주행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낮은 기업들이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앞서나간 투자를 하셔야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값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금이 없어서 그런지 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 패스.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는 것도 용기예요.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또 쌍순환 얘기도 많이 나요. 중국 진짜 새롭게 한번 해볼 만합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어쨌든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달러에 대한 수급이 되게 꼬여가요.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도 달러빛도 많고 중국이라는 통화 자체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축통화 얘기하신 분도 있지만 실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달러 수급이 필요한데 그 달러 수급이 필요한 방향을 이전에는 수출 중심에서 지금은 금융시장 개방으로 바꿨어요.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수많은 달러들이 중국으로 유입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중국으로 수많은 달러들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중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럼 그 자본시장에 대한 이득을 중국이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 중국도 이전과는 다르게 외국인과 대적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키우지 않을까요? 기관 투자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중국이 개인 중심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에 비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재무제표가 투명해질 가능성이 전부 다 높다고 보셔야 돼요. 이전보다 좀 더 들여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내수를 강화하자고 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내수를 키우는데 내수를 키우는 방법의 키워드를 고급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중국인들도 소득 수준이 높아졌는데 예전처럼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체 싸구려 쓰면 아무도 안 쓸 거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좀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만들 걸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싸구려가 아니라 중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된다? 고급화가 되면서 이익이 좋아지는 그림이 그렇죠? ASP가 올라가는. 흔히 얘기하는 단가가 올라가고 이익의 질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 또 이번에 국제적인 교류가 많이 끊기면서 중국의 국산화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졌을 거예요. 해외에 못 나가니까 대체하고 대체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해외 제품들이 차지했던 그 빈틈을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올라온 기업들이 많아졌을 거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과만하면 중국 시장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중국 시장에서 디스하는 게 맞는 거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렇게 되면서 팬데믹 때문에 지금 나자빠진 나라가 몇 국가가 있는데 그게 멕시코하고 인도예요. 얘들이 만들던 건 지금 다 중국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미 지역이 망가진 거 인도가 망가진 거에 대한 수주를 다 중국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떤 금융장세 변하고 있는 거 고급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이거 다 감안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우스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니까. 저는 신한금융투자라서 이선혁 부장을 모신 게 아니라 이선혁 부장이니까 모신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선혁 부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3% 고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달라 했어요.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나오긴 했지만 저 3주 연속 주말에도 회사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바쁘고요. 중요한 건 제 업무가 불확실해서 약속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마 제 업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제가 나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일정을 이것 때문에 서울에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렵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냥 어려운 거죠. 신한금융투자의 이선혁 부장과 정말 오랜만에 한 시간 반가량을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가 제 나름대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나름 충실히 질문을 해드렸는데 그중에 충격적인 얘기도 있고 또 희망을 갖게 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혁 부장께서 마지막 질문이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어렵게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이선혁 부장의 대화의 장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